조기에 까발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2014년 이부터 줄기차게 모든 공직선거에서 그 일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발견한 총선의 규칙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투표소에 직접 오셔서 표를 던진 분 x 이게 x 거기다가 여러분들 일정 부분을 더해 주는 겁니다.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 부산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경기도 여러분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일 3주 정도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입니다. 이걸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4분의 1은 본인들이 그냥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상수인 겁니다. 이만큼을 더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이제 아마 동대문갑일 겁니다. 안규백 후보하고 김영호가 붙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용신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제기동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뭐죠 보라색을 칠해 놓은 것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 y입니다. y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렇게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런 데서 플러스 11%포인트 플러스 11%포인트 이게 여러분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뭐 고등수학이 필요 없이 그냥 표를 더해 준 이야기인 거죠. 표를 더해 준.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규칙을 이용해서 조작이 된 거다 이런 부분을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울특별시의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4분의 1은 가짜표고 4분의 3은 진짜표라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조작하지 않는 상태 이게 이름도 조작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왼쪽이 선관위가 표를 만든 겁니다 왼쪽이 이게 조작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것이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배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오른쪽을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안규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완벽하게 복원해 가지고 차익값인 사전빼기 당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 루와 당일 득표 루가 같거나 비슷한 대수의 법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모든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등수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만 그리 보면은 아 이게 부정성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제야 전문가가 세 장당 한 장을 옮긴 것이 발가이 됐지 않습니까 세 장당 한 장 12410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요 12410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은 8.17% 실제 사전투표율은 24.51%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32.68%를 뻥튀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2410표를 여러분들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 장마다 한 장씩 더불음주당 후보안께 더해 준 거죠 안규백 후보한테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가 3811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12410표를 더해 줘 가지고 안규백 더불당 후보가 8601표를 여러분들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조사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Y입니다 Y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독보수 Y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4분의 3은 진짜 X 4분의 1은 가짜 A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이 전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표를 만드는 데 가장 유력한 베이스 기준은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그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정당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투표일에 왔지만 여러분들 무효가 된 무효표 그다음에 기권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130만 표일은 무효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효표가 늘면 여러분들은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가짜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짜표가 선거인수는 정당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당의 여러분들 정당의 득표수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던진 것도 4분의 1이 더불당한 게 갖고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 전부 사전투표에 달려가기라면 던진 표가 다 4분의 1 다 여러분들 100장을 던졌으면 100장 가운데 25장이 다 더불당 후보 더불당 좋은 일 하라고 사전투표를 다 독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여러분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표가 몇 표를 훔쳤는지가 다 이렇게 발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동대문 가베 더불음지당 안규백 후보와 받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273표 가운데 가짜표가 33839표지 않습니까 진짜표는 9273표 빼기 3839표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는 안규백 후보가 317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158표가 가짜표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너스로 선물을 준 표니까 317표 빼기 158표를 하게 되면 진짜표가 나오는 거죠 이 158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거인수 633의 4분의 1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투입된 가짜표 3839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5355표의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이런 정밀한 규칙이 다 찾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이거는 고등수학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한민국의 식자청이나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그냥 한 10분 정도 듣고도 회개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훔쳐왔고 이것이 수십 년간 지속되는 그런 시절이 펼쳐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도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5월 10일이 최종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무너진 것을 다시 여러분들 원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거의 데드라인과 같은 날이 5월 10일입니다 이 날은 선거갈리비언회가 보관하고 있는 실제 사전투표소에 와 가지고 투표를 한 사람의 신분증 이미지가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삭제하는 날입니다 삭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한 교수님이 계속 주장을 했죠 최소한 이것을 1년 정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나 선관위 사람들이야 어떻든 간에 이걸 은폐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까 5월 10일 이제 최종일이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남은 것은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인데 로그인 기록도 중앙서버 로그인 기록은 남아 있겠지만 나머지 현장에 있었던 그런 예를 들면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 본인들이 인멸하겠죠 그러니까 이 소위 사전투표자 이미지 파일이 여러분을 존속하는 이것이 5월 10일이 최종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5월 10일까지 또 당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아마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이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법관들이 한 1, 2년 정도 끌고 그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여러분들 검수를 해가지고 다시 통 전체를 갈아치우는 건 몇 만 표니까 몇 만 표니까 전번에는 실수가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또 실수가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표를 전체 다 만들어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법원에 이렇게 제출을 하더라도 다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이고 하니까 다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5월 10일에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들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삭제가 되면 4월 10일 총선이 그냥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몇 분이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더라도 그냥 가짜 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세면은 선거 무효소송 제기한 분만 우습게 태를 쓴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 작업이 능하신 분이 전국에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차이값 사전빼기 당위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상적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무효소송이라든지 선거 문제를 다루고 가면서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참 먹고 살기가 좋아졌고 꽤 괜찮은 나라가 됐지만 그 사회의 민도라든지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정의감이라든지 양심의 정도와 같은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한국은 선거 데이터 공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은 선거 부정 문제를 변별해서 고칠 수 있는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한국처럼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잘 발표하는 나라들도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선거 부정 문제를 찾아내기가 쉬운 나라라는 겁니다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나오고 식자층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이 식자층들이 보면 누구든지 이것이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여러분 통계학과라든지 수학과 교수이겠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 밥그릇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침묵했던 사람들도 다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지를 테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 이렇게 인공적인 아름다움 이렇게 소위 개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계적 아름다움을 보고도 사회가 쥐두듯이 조용한 겁니다 또 저런 그래프가 나왔네 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라 앞날이 참 암울한 겁니다 오늘 은퇴한 원로 여러분들 언론인께서 글을 하나 기조하시는데 한국경제신문의 논술위원으로 계셨던 허정구 선생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냥 세상 많다가 귀찮습니다 나는 부정선거가 성행해 가지고 내 당대야 별로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제 정도 연배가 되면 이렇게 목소리 높여야 될 연배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딴 사람이 다 비용 치료를 끄고 내야 애들 다 키웠고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수많은 여러분들 은퇴한 필력을 가지신 분 계시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허정구 선생이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젊은 날 훈련받았다 필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이렇게 저려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 허정구 선생 이야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더라도 한 번 나이가 드신 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애달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종을 보고도 왜 움직이지 않는가 22대 총선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 격차를 전국의 3,551개 행정돈 단위로 분석한 그림이 나왔다 부정선거 방지대가 최근 이것을 발표했다 종 두 개가 엎어져 있는 그림이 나왔다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평균 10%포인트 높았고 국힘당 후보는 평균 10%포인트가 낮았다 양당 후보의 사전투표율 격차는 무려 20%포인트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평균 60%대 40% 60대 40이란 뜻이다 20대 총선에서 종이 하나였으나 2016년 총선입니다 21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22대에서도 종 분포가 두 개가 나왔다 사전투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가한 결과로 말한다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연령대별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좌파 성향이 강한 40대 50대가 38.2%고 우파 성향이 강한 60대 70대가 37.7%로 엇비슷하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내용을 그다음 내용을 포함을 안 시켰네요 어떻든 간에 허정구 선생님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을 제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허정구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참 천인 공로할 날 이런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수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그런 소위 격정을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걸 보면 4월 10일 총선이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무지막지한 조작이 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숫자를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야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선거되어 있다는 후보별 득표수대로는 마치 국힘당 후보에게 절반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절반을 더한 모습으로 전형적인 이런 모습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 총선에서 도봉갑의 김재수 후보가 12251표를 경쟁자에게 부어줬습니다 불구하고 도봉갑의 투표자들이 김재수 후보에게 당일 투표수 54%라는 큰 승리를 안겨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리를 한 거죠 12997표로 승리했는데 아슬아슬하게 1098표로 승리했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대문 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기령 후보 안기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줄치는 부분이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가짜표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 가짜표는 선거인 수의 4분의 1만큼을 여러분들 4분의 1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가짜표를 더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엄청난 범죄가 발생한 거죠 그래도 윤 대통령은 꿈쩍 달삭도 안 하는 거니까 하여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좌측이 조작된 선거지 않습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안기령 더불당 후보 함께 더했기 때문에 그 조작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안기령 후보 표 가운데 가짜표를 다 이렇게 빼놓고 나면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늘 신한 차익값이 아주 작은 진짜를 여러분들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진짜가 복원된다는 것은 곧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작규칙인 세 장당 한 장을 더한 것이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제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방송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미리 발표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또 분명히 정정을 합니다 정정을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울산 북구에서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당선된 것이 조작을 했죠 만 표 이상 정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호 후보는 사전특표 득표 수를 더해 주지 않더라도 천 표 이상으로 당선됐던 후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선됐는데 만 표를 더해가지고 한 14000표로 압승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제 발표했던 서울시에 대한 총선 결과가 노원갑과 노원근을 계산해서 약간의 이름들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발표한 것은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48개 선거구에서 더해진 표수는 64만 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고에서 한 3만 표를 찾아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67만 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전특표율을 부풀린 것도 선거인 수준으로 7.5%대가 아니고 8.15%포인트만큼 부풀린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 잘 보시기 바람이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을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위는 총득표율 밑에는 총득표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시게 되면은 더불당이 296만 표를 받았고 국힘당이 262만 표를 받았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제는 그것을 거두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최종적이고 불과역적인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회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지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더해져가지고 한 표가 여러분들 어디에다 더해지겠는 건 전산조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씩이 계속 세 장당 한 표씩이 더해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가짜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아니고 진짜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총득표수가 더불당이 228만 표 국힘이 262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228만 표를 서울에서 총득표를 했는데 더불당 후보가 그걸 296만 표로 올려준 겁니다 67만 7015표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67,775표 가운데 가운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도봉갑 김재석 후보한테 12,251표가 더해진 겁니다 12,251표가 67만 표 가운데 도봉갑에 김재석 후보가 12,251표를 가져다 쓴 겁니다 그리고 동대문갑의 아마 동대문갑의 후보가 안규백 후보 안규백 후보에는 12,410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마다 대략 1만 표에서 1만 한 5천 표 정도가 됐고 송파갑이 1만 8천 표를 아주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득표율 기준으로는 여러분 보시죠 한쪽의 표를 왕창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쪽은 자동적으로 표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음주당 측은 총득표율 기준으로 6.46%만큼 올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6.09%만큼 떨어뜨리는 것 한쪽의 표를 더하게 되면 마치 국민의힘에서 마이너스 6%만큼 훔쳐가지고 더불당하게 플러스 6.6%만큼 더해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모양에 이게 서울시의 여러분들 전체 결과고 경기도 인천을 구하더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총득표율 기준으로는 51대 45가 나왔지만 앞에서 보시다시피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불당은 60% 국민의힘은 40%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에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지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 추정지가 실제 지지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득표율 기준으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51.77% 대 45.07%로 이긴 겁니다 그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51.53% 국민의힘이 45.67%로 역전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긴 선거를 51대 45로 국민의힘이 이긴 서울선거를 51대 45로 그러니까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선거인수 서울의 사전투표자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들 거짓말을 했는가 하니까 서울특별시의 4월 12일 총선에 사전투표율은 32.63%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자수를 선거인수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실제 사전투표자수는 203만 명이 참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24.48%인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사전투표율이 24.48%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32.63%로 부풀려서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67만 7146표만큼을 만든 겁니다 그거를 전부다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특별서에 더해 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도표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자수가 발표를 이렇게 뻥튀게 67만 7146명을 뻥튀게 하고 사전투표를 8.15%만큼 부풀린 겁니다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성불을 조작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빼기 B입니다 핵심은 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허수를 더불당 후보에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정리를 하겠죠 세 사람당 한 표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소 271만 명 가운데 4분의 3은 진짜 이게 203만 명입니다 4분의 3은 진짜 4분의 1은 가짜 가짜가 얼마입니까? 67만 표인 겁니다 가짜표 4분의 1 67만 7천 표 더하기 진짜표 4분의 3 203만 표 합치면 뭡니까? 271만 표인 겁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겁니다 왜? 조작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라는 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 주기 위해서 그 뻥튀기한 대로 표 수가 67만 표고 그리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8.15%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수는 쉽게 보시지만 이 작업이 굉장히 고단한 작업입니다 48개 선거구 전부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오늘 67만 명으로 교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를 가짜표 67만 표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한 여러분 규칙이 바로 이 규칙인 겁니다 이 y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x가 뭐죠? 실제 사전투표자에 오시는 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얹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을 따지게 되시면 누적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쭉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뭡니까? a만큼 더해 가지고 발표 누적 사전투표소를 만든 겁니다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숫자 노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 위대한 이름 발견일 겁니다 지금 보면 누구든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아니 이건 뭐 우리가 중학교 다 배운 거 아니야 a 플러스 bx인데 b를 1로 처리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해서 전국에 선거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도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한 단계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구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그럼 선거구별로 얼마나 위조 투표제를 투입했냐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별로 얼마를 투입했냐 다 나옵니다 선거구별로 종로구에는 곽상은 더불음주당 후보한테 몇 표를 집어넣냐 선관위가 보너스로 얼마를 집어넣냐 이게 여러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 선거인 수 투표자 수 더불음주당의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덕표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음주당의 실제 표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종로구에서 더불음주당 후보는 3만 3,302표를 받았는데 가짜 투표지 1만 1,413표를 더해 가지고 4만 4,713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1만 1,413표가 더불당의 각 상은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투표자 수도 여러분들 그만큼 빼줘야 되고 선거인 수도 그만큼 여러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자 수가 8만 8천 명이었는데 실제 투표자 수는 7만 7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표자 수를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넣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종로구에서 투표를 7만 7천 366명밖에 안 했는데 사전 투표자 수를 더해 가지고 투표자 수를 8만 8천 779명으로 만든 겁니다 그 수가 1만 1,413표입니다 이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더불당 후보가 3만 3천 302표를 얻었는데 4만 4천 713표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종로구에서 11,413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에서 오는 세 사람당 한 장씩을 더하는 방식으로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중성동구갑 이번에 지상욱 후보 잘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또 조작당했을 테니까 중성동구갑은 1만 5,183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원래 5만 표를 받았는데 6만 5천 표를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부풀려 준 겁니다 그걸 위해서 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투표장에는 1만 1천 명이 왔는데 11만 명이 왔는데 12만 5천 명이 온 것으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중성동구을 아마 여기가 전현희 후보인가 1만 4,606표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만 7,126표를 받은 더불당 후보를 1만 4,606표를 더해 가지고 6만 1,728표를 받은 것으로 부풀려서 발표를 한 겁니다 성부를 다 조작한 거죠 용산구에서는 1만 6,597표를 더해 준 겁니다 1만 6,597표를 더해 줬지만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더해 주기 위해서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겁니다 투표자 수는 11만 3,646명인데 13만 명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전부를 다 더하게 되면 67만 7,146표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한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선거구에는 몇 표가 여러분들 집어넣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A-B가 투입된 사전투표지수입니다 더불당 후보에게 이게 이제 광진구 갑이 1만 2천표 광진구 을이 1만 3천표 동대문 갑이 1만 2천표 동대문 을이 1만 2천표 중랑구 갑이 1만 2천표 중랑을이 1만 5천표 성북국 갑이 1만 7천표 성북고 을이 1만 4천표 강북 갑이 1만표 강북을이 9천 9백표 도봉국 갑이 1만 1천표 도봉고 을이 1만 1,660표입니다 마지막 본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 사전투표자수입니다 행위주체는 선거관리위원인 겁니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표를 더해준 겁니다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눈여 보실 것은 표를 더해주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기 하는 거죠 여기는 총투표자수가 나와 있는데 총투표자수보다 더해준 표만큼 투표자수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 y이골 a 플러스 x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세 장당 한 장을 훔친 걸 가지고 추정을 해낸 것이 오른쪽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이거는 계속됩니다 노원갑에서 17,000표 투입 노원을에서 17,000표 은평구갑에서 19,000표 은평을에서 15,900표 서대문갑에서 10,000표 서대문을에서 12,000표 마포구갑에서 12,000표 마포구갑에서 14,000표 양천구갑에서 16,000표 양천에서 14,000표 강서갑에서 13,000표 강설에서 13,000표 강서구평에서 13,000표 67만표를 가지고 48로 나누면 대개 한 만 몇천표가 나올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은평구갑에도 많이 넣었네요 19,000표를 넣었네요 그러니까 위조사전투표지 톱5 위조사전투표지 투입 톱10 위조사전투표지 톱15 이렇게 한번 구해봐도 좋겠네요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왼쪽에 A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 오른쪽 B는 선관위 발표 자료에서 4월 10일 총선에 서울시에 적용된 규칙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장씩을 더불당 후방에 더해주는 그런 조작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조작 규칙을 가지고 복원한 것이 바로 B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갑 만육천표 구로을 만천표 금천구갑 만육천표 영등포갑 만오천표 영등포을 만천표 동작구갑 만육천표 동작을에 만사천표 관악구갑 만구천표 관악구을 만육천표 전체 다 서울 통틀어 67만 7146표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자비를 기대할 뿐이고 우파정당인 국민의힘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 모두 다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뭐 이기려고 해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이 이루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 B는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소에 찾아낸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복원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실제 투표자 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실제 득표수 가짜 득표수가 아니고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원리가 간단합니다 조작이라는 것은 전국 차원의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작은 반드시 전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규칙을 그 규칙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 전국이 너무나 조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규칙인 겁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전부를 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이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 방송 후반부에 참 sk하이닉스하고 어제 보시다시피 12조를 팔아 여러분 3조 이익을 남겼는데 영업이익을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들 hbm이라는 것은 뭐 하루가 다르게 핵신해 나가지 않습니까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가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핵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돌려먹은 겁니다 10년 이상을 돌려가지고 선거대위탈을 다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대위탈을 다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가지고 뭡니까 범죄 점검물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관악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입니다 강남 서초갑 12,000표 서초울 12,000표 강남갑 8,000표 강남을 11,000표 강남병 8,000표 송파갑 13,000표 송파울 15,000표 송파병 18,000표 가장 큰 차이로 여러분들 크게 표를 넣은 중에 하나죠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후보군 18명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큰 폭으로 이겼던 사람이 송파구병입니다 광동구가 17,000표 광동구가 16,000표 전체 합쳐가지고 67만 7,146표가 투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그냥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표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적인 그런 특성을 이용한 분석은 대략 몇 표에서 몇 표 정도를 훔친 것 같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사용한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경우에는 한 단위 숫자 1단위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다 만들었던 것이고 하나도 여러분들 새로운 게 없습니다 10년 동안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자료뿐만 아니고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죠 중앙선거 관련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역대 선거에 후보별 득표수가 있습니다 그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이 Y가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Y가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나 다른 정의당이나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거는 정직한 숫자고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Y인 겁니다 그것만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장의 50분 숫자에다가 얼마를 더해 준 겁니다 보너스를 서울 같은 경우는 보너스를 3분의 1을 더했기 3장당 한 장을 대했기 때문에 3 플러스 4분의 1이 더해진 거고 경기도는 5장당 한 장이니까 5 플러스니까 6분의 1이 더해진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부산을 가셔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를 하셨는데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뭐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더블음주당 후보한테 표를 얼마를 대해준 거 하니까 4분의 1을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표 4분의 1 사전투표 했죠 그 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또 3분의 1 대해준 거죠 그 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 여러분들 표 4분의 1 그 다음 김기현 정당대표 표 4분의 1 그럼 4장이 합쳐지면 뭡니까 4장이 합쳐질 때마다 아니죠 4장이 아니고 3장당 그러니까 윤재옥 윤석열 그 다음에 한동훈 이 3사람이 여러분들 투표할 때 1장씩이 뭡니까 그냥 그냥 더블당 후보와 함께 에라이 먹으라 뻥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권영세 뭐 나경원 그 다음에 뭐죠 뭐 무슨 권영세 나경원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A씨가 세 표가 한 표가 하면 에라이 먹으라 더블당 뻥 한 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제가 뭐 이 엄숙한 일을 하면서 계속 웃는다고 질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웃지 않으면 병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들 중앙선관위를 가시게 되면 이 선거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 다음에 옆에다가 뭐 이제 다른 후보도 있고 무효표 기권표가 이제 본질은 이거죠 여기에서 역대 선거에 모든 더블음유당 후보의 관외사전 투표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외사전 국외부자자 투표 관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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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가 다 여러분들 조작이 된 거고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여러분이 구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딱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 선거인수에 비해서 여러분 4분의 1을 곱하면 무조건 가짜표가 나오는 겁니다 가짜표가 여기 보시게 되면 11689 곱하기 4분의 1 하면 2922표가 뽕 나옵니다 466표 곱하기 4분의 1 하면 뭡니까 가짜표가 117표 뿅 하고 나옵니다 4340표 곱하기 4분의 1 하면 뭡니까 1080p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작업 좀 능하신 분들은 혼자 앉아가지고 몇 표 도덕질인데 다 혼자서 계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조작을 단순화했네요 관내 관내로 서울은 거의 다 통일을 했습니다 세 장당 한 장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한번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당선자가 변경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이제 변경된 내용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제야 전문가가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야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37대 11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더불당 후보의 실제 사전투표자수 다 복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조사해보니까 19대 29입니다 19대 29 국힘의 29명의 당선자가 낙선에서 당선으로 바뀔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한계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구로구월하고 강북구월입니다 구로구월은 국민의힘 후보가 282표로 승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강북구월은 강북구월은 345표로 추정된 것으로 고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슬아슬한 지역인 겁니다 19대 29로 국힘당이 19대 29로 국힘당이 이긴 선거가 4월 10일 총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방법은 세 장당 한 장을 훔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더불어미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가짜표를 다 뺀 겁니다 더불당 후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소에는 발표 사전투표 득표소에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소 더하기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짜표를 전부 다 다 뺀 겁니다 그게 진짜를 구한 겁니다 김분수님 고맙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진짜표를 구해가지고 당락을 비교해 보니까 29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표를 작성해 여러분들 이미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서비스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세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줬고 실제로 최재형 후보가 5,450표로 이겼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1,411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 한 개 더해줘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3만 3천표를 받은 데 4만 4천표를 받은 것을 뻥찍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더불당 후보가 5,961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성동구 값 중성동구 값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스 후보가 원래는 8,703표 차이로 이겼고 선관위가 15,181표를 더불당의 전현희 후보와 함께 넣어줬고 그래서 전현희 후보가 역전에서 6,478표 차이로 승리했다 서울 용산구의 광태웅 후보 원래는 권영세 후보가 2만 2,699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6,589표를 광태웅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넣어줬는데 1만 6,589표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권영세 후보가 6,110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보는 다음입니다 광진구 값입니다 김병민 후보가 7,228표로 이겼는데 위조 투표지가 1만 2,452표가 더불당 후보에 더해지면서 더불당이 5,224표 차이로 이겼다 동대문갑 김영우 국민의힘 후보가 3,811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1만 2,412표를 안규백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역전돼서 안규백 더불당 후보가 8,601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다 당선과 낙선이 바뀐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 때문에 당낙이 바뀐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중남구 값 서영교 후보가 원래 1만 780표를 이겼는데 1만 2,672표를 더해줘 가지고 2만 3,452표로 이긴 것으로 발표했다 원래 더불당이 이긴 거죠 성북 국합 김영배 후보가 4,890표로 이겼는데 1만 7,306표를 더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2만 2,196표 차이로 압승했다 강북 국합에서도 더불당 후보인 천준호 후보가 원래 1,252표 차이로 이겼는데 위조 투표제를 선관위가 천준호 후보와 함께 1만 810표를 더해 가지고 1만 2,062표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승리 규모를 키운 거죠 서울 도봉구 값 김재수 후보가 1만 2,997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투표제 1만 1,899표를 더불당 안기령 후보에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수 후보가 1,098표 차이로 승리한 거다 여기 이제 붉은색이 승부가 바뀌는 지역이네요 그 다음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노원구 값에서도 1만 표 차이로 이긴 사람을 2만 8,000표 차이로 이긴 걸로 만들어주고 은평구 값에서는 1만 2,000표로 이긴 사람을 3만 1,000표로 이긴 걸로 만들어주고 서울 서대문 값은 4,355표 차이로 국민의힘의 이용호 후보가 이겼는데 1만 779표를 더해 가지고 더불 민주당의 김동하 후보가 6,424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승부가 조작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마포구 값은 조정훈 후보가 원래 1만 2,669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런데 599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축소했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왜 위조 투표지 1만 2,070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지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줘 가지고 원래 3만 5,000표를 받은 후보를 4만 7,000표를 받은 것을 뻥특이라는 거죠 서울 양천구 값 1만 4,273표로 이겼는데 그냥 승부를 1만 6,599표를 황희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줘 가지고 2,326표로 역전시켜버린 경우에 강석우 값도 구상찬 후보가 원래 8,119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였는데 더불당 후보가 2만 1,948표로 승리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다음 보시게 되면 이 구로구 구로구 값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값 보시게 되면 282표로 더불당의 국민의힘의 호준석 후보와 이긴 선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만 6,8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인영 더불당 후보가 1만 6,518표 차이로 이긴 승부로 그렇게 승부가 바뀐 경우죠 검천구는 원래 더불당이 7,000표로 이긴 것을 2만 4,000표로 이긴 걸로 만들었고 서울 영동부 갑에서는 조작하기 이전에도 더불당이 1,269표로 이겼네요 그걸 1만 5,981표를 더해 가지고 1만 7,250표를 이긴 것으로 부풀렸네요 동작구 갑은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9,192표 차이로 이겼는데 1만 6,066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김병기 후보와 함께 더해 가지고 성부를 역전시켜 버린 경우 관악구 갑은 원래 2,836표 차이로 더불당 후보가 승리한 선거고요 그거를 1만 9,0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2만 2,275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압승한 거예요 선거를 그냥 모두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냥 정권교체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선거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냥 표를 1만 표 집어넣어 줄 건지 2만 표 집어넣을 건지 그냥 뭐 다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심각한 일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초갑 강남구갑 강남구병은 뭐 텃밭이니까 그래도 조작을 많이 합니다 서초구에서 1만 2,432표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강남구갑에는 8,184표 강남구에는 8,455표 다 여러분들 조금씩 다 하죠 왜 선거 비용을 다 보존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파구갑은 1만 3,000표 송파구갑은 박정은 후보가 2만 1,352표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승리했는데 표를 1만 3,000 가만 보시죠 가만히 계시 보시죠 서울 송파구갑 2만 1,352표 차이로 크게 승리했는데 7,690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축소를 시켰네요 송파구 병은 김근식 후보가 1만 5,181표를 이긴 선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무려 1만 8,467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의 남인순 후보에게 더해가지고 난인순 후보가 3,286표로 승리하도록 승부가 조작된 경우죠 강동구갑도 마찬가지고 전주의 후보가 1만 4,394표 차이로 이긴 선거인데 1만 7,696표를 더해가지고 3,302표 차이로 더블당의 진선미 후보가 이긴 선거가 된 거죠 선거가 끝난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냥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가 돼버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일이 이렇게 지금 돌아간 겁니다 전부 다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서울의 4월 10일 총선은 선관위는 37대 11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더블업 민주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진짜를 다 복원시킨 겁니다 가짜표를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19대 29더라 국힘당이 29석이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줄 꺼놓은 지역이 다 여러분들 국힘당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국힘 탑 18 승리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국민의힘 후보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여러분이 필요하시게 되면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해람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이제 16번부터 18번까지 전부 다 표를 이렇게 더해준 겁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모든 동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425대 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의 평균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플러스 13.16% 더불당 국힘당은 마이너스 12.93%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전체가 다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425군데 전부가 이런 제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2분의 1의 10승이 이 정도 90승이 이 정도니까 불가능한 확률인 겁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안 한 데도 있네요 안 한 데가 있으니까 섹션2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시작했으니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을 8.15%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려가지고 67만 표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67만 표를 투입했는데 이 67만 표 가운데 이제 오늘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또 몇 군데가 있네요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중구 성동구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지역이네요 패배한 것을 처리를 해버렸네요 성부가 바뀐 경우고 송파을의 배현준 후보는 3만 5천 표로 승리했는데 1만 9천 표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를 했네요 배현준 후보는 무려 당일 투표에서 63%를 얻었습니다 강동구려도 조작이 됐네요 강동구려도 국민의힘이 이재용 후보가 5만 9천 표를 받았네요 4천 5백 2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만 6천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1만 1825표 차이로 더블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네요 그 다음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경훈 후보는 2만 4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더블당 후보에게 1만 4천 755표를 더해가지고 9천 3백 25표 차를 이긴 것으로 발표를 했네요 관악구헌은 더블당 후보가 처음부터 8천 220표를 이겼고 이겨서도 모두 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1만 6천 표를 구로글은 태영호 후보가 7천 4백 12표 차이로 패배했네요 그런데 1만 1635표를 윤건영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줘가지고 1만 9천 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발표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글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함운경 후보가 선전했네요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함운경 후보가 1,961표로 차이로만 패배를 했네요 1만 4,906표를 정청래 후보와 함께 더해 줘가지고 1만 6,867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강석울에 박민식 후보가 이겼네요 2,545표 차로 그런데 1만 3,792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성준 후보에게 더해 줘가지고 진성준 후보가 1만 1,247표 차이로 이긴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노원구 은평구을 서대문구을 뭐 여기서 보시면 전부가 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줘가지고 패배 규모를 훨씬 더 확장을 시킨 거네요 여기 이제 성복궐 강복궐만 보시게 되면 박진웅 후보가 345표 차이로 승리를 했네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9,979표에 위조사전투표지수를 만들어서 한민수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줘가지고 한민수 후보가 9,634표 차이로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네 여기 도봉구 어른 이거는 잘못 이렇게 제야 전문가님이 잘못하셨네 김선동 후보가 이긴 선거입니다 6,251표 차로 이겼는데 1만 1,666표를 더블당 오기영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5,411표 차로 오기영 후보가 이긴 것을 승부가 조작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나왔네요 이 고민정 광진구 어르신은 오신환 후보가 9,188표 차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3,203표를 세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고민정 후보에게 돼가지고 고민정 후보가 4,015표 차이로 이긴 거네요 동대문을도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선거고 이긴 선거를 9,878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제야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 해가지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오늘 보셨다시피 원래 실제 사전투표자 수로 다 더블 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실제 사전투표자로 바꾸니까 더해진 위조투표자를 다 제거하니까 29대 이렇게 전부 다 승부가 바뀐 지역이 이렇게 줄 꺼놓은 지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6등부터 10등 11등부터 15등 18개